안녕하세요 양궁 컴파운드 국가대표 주재홍입니다 선수 출신이 아니고 동호인으로 입문해서 국가대표로 선발된 이런 경우는 드문 케이스라서 신기하게 봐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도 정말 국가대표로 활동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논밭에 쏘다가 물에 잠겨서 전전경경하다가 지인의 소 키우는 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마침 공터였거든요 김축사에서 꾸준히 연습을 했었습니다 온 저희 동네가 난리가 났거든요 선수막도 많이 걸어주시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많이 전해주셔서 저도 기쁘고 가족분들도 정말 기뻤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믿어준 덕분에 이렇게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아시안게임에 메달 꼭 따서 우리 아들 꼭 걸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게 고마워 하트 이 영상은 고마워 하트